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입이 빨갛나? 왜이렇게 뚱뚱한데? 입에 뭐 달고있는데? 네 침인데 침인데 침이다 침이다 침 아닌가? 침인가? 야 너 좀 밀어넣어 나 니 좀 자꾸 먹으라 니가 진짜 고양한테 자꾸 먹으라고 하네 아 너도 얼마나? 너 이만 갈테리야 진짜? 갈테리 같다 야 니가 밥 먹냐? 많이 급했는가? 응 니가 밥 먹네 밥 아직 안 먹다 공짜 아이다 알이 있더라 알 알이 있어 아이다 아이다 앙컷 맞네 앙컷이라고? 야 형국 인마 여자 아이다 했나? 봐봐 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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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울꺼가 말꺼가 확실히 결정해라 뭘까 맛있다 이거 이때까지 오늘 안돼 밖에 추운데 잘 때는 있니? 뚱아 오 추추부야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안 잡아먹는다 그래 그래 뚱아 뚱아 들어올려면 들어오나? 걔 안파 안 잡아먹잖아 니 들어와도 문 안 닫는다 나도 니 부담스럽다 내가 너를 음식으로 유인을 하면 니는 당연히 들어오겠지 참 항상 니가 좋아하던 거잖아 그렇지 니가 이래 들어올 줄 알았어 먹어볼까요? 이야 머리 과감해진다 하이 뚱이 많이 과감해집돼 오늘은 안돼 오늘은 안돼 아까 먹었잖아 뚱아 어때 여기? 먹을 거 없다? 니 먹을 거 내가 이제 하루 한 번씩만 준다 이거는 다음에 내가 줄게 다음에 또 놀러와 추우면 또 잘 데는 있냐? 문 떼지 말고 씻었단 말이다 뚱아 오늘 두 콜 했다 뚱아 떡볶이 한 개 주문해도 오늘 두 콜 싫어하냐 집에 가 이? 이? 안냐? 나가야지 이제 나가 난 니 집사 아니다 문 닫는다 이제 문 닫는다 나가 그래 그래 똥아 다음에 똥아 추운데 고생하고 추운데 고생하고 응 적응하면 된다고 약간 적응하면 또 금방 된다 뚱아 다 먹었니? 물 묻힌 거 아니냐 이렇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턱에 빵꾸가 났나 쨍쨍쨍 흘리고 댕기노 우리 척하네 가만있네 이거 관무이다 우리 항상 오는 사람 이제 무조건 택바를 해보기 승희씨인데 양 양손으로? 어 양손으로 니 타날 때 그냥 아무도 안 치면 주둥이 바로 맞았다 한 손만 치면 니트랑대로 다 치면 돼 야 저 넓은데 겁나는데 이거? 자 여기 자 대한민국 경찰 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뚱이도 보고 있다 야 야 니 남편 봐야다 와 형구 양끝 잘한다 진짜? 응 진짜 잘한다 와 이거 괜찮다 봤나? 뭐하는거야? 맨날 찬다 이것만 하는게 잘한다 정산되서 우리 이것만 하거든 맨날 찬다 이거 해보는 어렵다 잘 칠 줄 알았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형 주소가 이게 인중에 주팡이 많이 나 다이야맨 잘 칠 줄 알았다 이곳은